이 노래는 스트레이키즈의 첫사랑 타이틀 노래였는데 첫사랑 타이틀 노래인 만큼 스트레이키즈만의 스타일로 표현하고 싶었던 곡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달에 놀라운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번 달에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 스트레이와 대면 콘서트를 하고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스트레이를 보고 기쁜 소식을 두 번이나 받았잖아요 빌보드 TOP 200에 1위를 두 번 하게 되어서 스트레이 덕분에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많이 만들게 되어서 이런 기억들이 너무너무 많이... 마지막에今年 새로운 걸 기억하셨다고 하네요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스트레이의 아이쉐데로 이런 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다이숙이 같은 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울에 외웠던 일본어가 니키비가 되겠다! 아하하하하 자막 제작도는 감사합니다.